여러분 보셨나요? 네 저희 팀 이름은 아퓨 저희 팀 이름이 뭐라고요? 아 라이스가 분명 어제 저녁에 시원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녁에는 라이스가 따뜻해졌네요 여러분들 저희 팀은 앞으로도 자주 하니까 그러면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 이 친구가 지금 인스타그램 핸말을 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적혀있으니까 한 번씩만 따로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죠? 네 그러면은 다음 부분을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박수 아 이거 다음 부분에